아싸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안녕 오늘 샘젠 처음 노래방에 왔거든 무슨 노래 부를래요? 내 나이가 없죠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?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다신 두근두근해 내가 또 있어냘 내 나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없나요 내 나이 사랑해요, 여기도 하나요 불러가면 너무 밝은 사람인데 날씨 바라빛처럼 하늘 가득 안 돼서 남아준라, 남아준라 사랑할 미끄러운 날이 돼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불러보니까 어때요? 내 심장이 돼 나 터지게 입은 체리야 나 생장 처음 와봤는데 난 새 얘기를 한단 나한테 안한 어른 살 생긴 한 볼 잡곡지 예를 보낼 때의 초기초기 목소리 조만을 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 더 없이 눈 없이 마음이 꺼지고 부른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 나 배워놓을 수 없어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하지만 나도 안해 우린 서로 좋아하네 그들은 다는 안해 널 좋아하고 넌 좋아하고 나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네 그들은 다는 안해 who 이렇게 안했어! 이게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직장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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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오늘 딸하고 노래방 처음 왔는데 처음 왔을 때 들어올 때 너무 시끄러운 쿵쿵 소리가 나서 가슴이 눈을 좀 낮출 수 없냐고 이제 부르니까 내 시끄도 나누고 다음에 또 오고싶는데 그럼 이제 또 올까? 그래 오케이 나 한 벤에 잘 못 오고싶고 한 벤에 잘 못 오고싶고 너무 잘해 한 벤에 잘 못 오고싶고 바이바이 바이바이